아프리카의 해안가 마을 오래전에 아프리카 어느 해안가 마을에 그 바다에서 크지 않는 여객선이 지금 사고가 나서 침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때의 해변가 마을 삶 다 나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구조해달라고 신호가 계속 옵니다 동네 청년들이 고깃배를 가지고 노을을 지어서 가서 지금 한 분 두 분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다 구조한 줄 알고 이제 지쳐가지고 바닷가에 나와 누워있는 사람도 있고 앉아있는데 또 한 사람이 구조해달라고 저 멀리서 손짓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근데 한 청년이 뻘떡 일어섰습니다 갈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옆에 있다가 바짝 붙잡고 절대 못 가 너는 못 가 너 아버지가 바다에 나가 죽고 너 형은 원양의선 타고 나가 몇 년째 소식이 없어 이제 너 마저 가서 잘못돼서 죽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만 하냐 아우성어 칩니다 그 어머니를 뿌리치고 이 청년은 고깃배를 몰고 파도를 이기면서 가서 거의 익사 직전에 있는 사람을 건졌습니다 나와서 바닷가에서 두 사람이 다 기진백진에 쓰러졌습니다 어머니가 그 장한 아들을 보고 내려다보다가 옆에 구조한 사람을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소리를 쳤습니다 내 큰 아들이다 자신의 죽음을 몰입수고 마지막 한 사람을 구해야 되겠다는 그 섬긴의 마음 모든 청년들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건져와야 되는데 그런데 실천한 사람은 이 한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오직 한 사람 구조하기 위해서 갔는데 하나뿐인 형님을 구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천 안 했더라면 마음만 먹고 실천 안 했더라면 형을 잃을 뻔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 우리말로 예수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크리스찬의 말이 나왔는데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수쟁이 하면 쟁이를 붙이면 하민 취급을 했습니다 무시하는 말이었습니다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크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들 크리스도밖에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작은 예수라고까지 얘기하죠 그런데 지금은 이 크리스찬이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 저 사람은 정말 예수쟁이야 라고 불러준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크리스찬 예수쟁이라고 호칭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 앞서 앞부분에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 어떤 분이 와서 인사청탁을 합니다 선생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 아이들 둘 그게 바로 예수님 제자인 요한과 야구보입니다 또 인척관계로 보면 요한과 야구보는 예수님과 이종사청관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야구비왕의 어머니는 형제관입니다 자매관입니다 그 이모되는 사람이 아들 둘을 데리고 와서 부탁을 합니다 남보다 낫지 않겠는가 왕이 되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서열 1, 2번 자리를 이종사촌들이 주라는 것입니다 그 두 아들 데리고 왔습니다 두 아들 그를 자신 있느냐 예 뭔가 착각하고 있다 세상 권력자는 서열 1, 2, 3을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지만 내가 말하는 나라는 그게 아니다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잘 미는 사람들은 제자 될 자객을 제시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어떤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리라 세상 기준과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왕이 되기 위해 온 게 아니고 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도리어 섬기려 하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세상 삶 섬기로 내가 왔다 마지막에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 참 제자가 되려면 자기 생명까지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 권세를 부린 자리가 아니다 예수님은 그 가르침대로 실천을 하셨습니다 공생의 3년 또한 잠시도 쉴뜸 없이 섬기셨습니다 마지막 섬김은 억울하게 십자가 지는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혈을 끌 끌 찼습니다 참 33살에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을 죽이는 십자가 형태를 지고 죽다니 저주받은 사람으로 망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한 사람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여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면서 그분이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는 결과를 봐야 압니다 그 순간 순간은 몰라요 성경 속에 성김으로 축복하던 사람들을 이야기 많이 하고 있죠 그 중에 열한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에 사르밭 과부의 성김을 우리는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 시대는 북이사르의 여러 왕들 중에 8대 왕이 아합입니다 가장 악한 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왕후는 이세벨입니다 가장 악독한 여자지요 그때의 엘리리아가 선지자로 활동할 때입니다 이제 도저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물어져서 바을을 숨기니까 왜 이세벨이 바을 숨긴데 1등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세벨 고향이 사르바시고 사렙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지중해 쪽으로 쭉 북쪽으로 올라가면 시돈 두로우가 나온대 그 사이에 사르바시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바을 봉거지입니다 그 지역이 바로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히 회개하지 않을까 엘리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 고생 좀 해야 됩니다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3년 6개월 비가 안와요 곡식이고 모두가 안됩니다 아합 나왕 내외는 그리고 모든 신하는 엘리야 죽여야 된다 엘리야를 붙잡아 죽여야 된다 엘리야가 피할 장소가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명령합니다 너 힘들지만 사르바스로 가라 거기 몸을 피해라 아베칼라를 피해라 거기는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거기에 더 잡힐 수 있어요 그래도 그리를 가라는 겁니다 거기 가면 한 과부를 만날 텐데 그 과부의 도움을 받아라 여러분 이 사르바 과부 얘기를 엘리야와의 얘기를 보면요 우리 인간들은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각본대로 하나님의 쓰신 각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똑똑한 채 하지 마세요 잘난 채 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하나님 손아귀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을 때려가지고라도 바로 세워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 생각지도 못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피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사르바스로 갑니다 가서 성 가까이 갔는데 보니까 한 여인이 나무를 줍고 있어요 불때를 나무를 줍고 있어요 굉장히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여보세요 내가 목이 굉장히 마르니까 물 한 컵 줄 수 있습니까 그 가뭄에 물 귀하잖아요 근데 이 과부가 예 기다리십시오 하고 가지러 가는데 또 소리칩니다 내가 배가 굉장히 고프니까 떡 하나 있으면 가져오세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떡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는 밀가루 통에 밀가루 한 움큼 그리고 기름뺀 기름 약간 그래서 그 밀가루와 그 기름으로 이 나무주어가 불을 때 가지고 떡을 만들어 우리 아들과 함께 먹고 그 다음에 굶어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떡을 만들어 가지고 모자가 먼저 먹지 말고 날 좀 갖다 달라고 참 둘이 먹어도 안 되는 걸 나눠 달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과부가 그렇게 해요 이게 성김입니다 성김에는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내 먹을 것 내 입을 것 내 모든 것 포기하고 도와주는 걸 우리 성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 엘리야 말 그대로 떡을 구워 가지고 엘리야 갖다 드리고 그 다음 집에 가서 모자가 그걸 먹어요 그때 엘리야가 너 밀가루 통에 밀가루 끊어지지 않고 기름뺀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다 참 이상한 복이 옵니다 분명히 아침에 툭툭 다 털어 가지고 떡을 만들었고 기름 마지막 부어가 됐는데도 또 정신대 보면 또 그만큼 있어요 절대감 또 그만큼 많이도 안 해도 그만큼 있어요 이러기를 3년 6개월 비가 다시 올 때까지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마지막 떡 한 게 내가 밥 먹고 엘리야를 먼저 대접했더니 먼저 대접했더니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축복으로 오게 되어졌습니다 엘리야가 어려울 때에 사르밭 과부가 떡과 물을 제공했습니다 거기 하나님은 사르밭 과부 모자가 어려움을 당할 때 굶어 죽기 직전에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기름떡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이런 축복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요 항상 주위를 살펴야 됩니다 내 주위에 나의 도움을 기다린 사람이 없는가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우리 교회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우리 대구에 어려운 사람들 한국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남의 일로 보지 말고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구역 식구가 도울 게 없는가 늘 그렇게 생각할 때 축복이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텔레비전을 보실 때도 남의 일로 보시지 마시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가정에도 우리 어머니가 사르밭 과부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 살고 있습니다 몇 번 들은 얘기지만 어머니가 사양제 들고 도저히 안 굶어 죽게 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예수 믿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도 멀게 별로 없었지만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 멀리 한 시간 한 시간 반 거리에서 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 또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길게 해서 예배를 두 시간 드렸습니다 한 시에 마칩니다 그때 시계가 없기 때문에 몇 시에 마친 줄도 몰랐어요 그때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 아침에 밥 보리밥 한 덩어리 먹고 한 시간만 두 시간 걸어오면 배가 고픕니다 두 시간 지나고 가면 흙이 좀 못 살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때부터 우리 집에 고구마 착 그 고구마 우리 집에 고구마 맛도 있었어요 보리밥 아침에 바가지 이만큼 해놓고 적게는 세 명 많게는 일곱 명 정도 매주일 예배 마치고 우리는 그분들 붙잡아가지고 제발 식사하고 가라고 그렇게 해서 식사했는데 주위에 안 믿는 이웃들이 입이 삐죽삐죽해요 저 집 구석 뭘 것도 없으면서 다 퍼준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밥 과부의 밀가루통에 밀가루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 집에 고구마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1년 내내 신기해요 토지가 없어요 산에 가서 산전을 해요 불을 찌르고 주워가지고 거기에 고구마를 심어요 잘 돼요 다른 데는 안 되는데 우리 집은 잘 돼요 그래서 가을 때면 고구마 구석에 장석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쌓아 놔요 두 개를 쌓아 1년 겨울 내내 그걸 삶아줘요 그게 돈으로 몇 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고구마가 끊어지지 않아요 보리밥이 끊어지지 않아요 배추잎도 없어 배추김치도 없어가지고 새카만 무김치 무짠지지요 소금과 많이 넣어가지고 무짠지 그걸 먹고 정신 먹고 가면 좋은데 배고프던 차 먹으니까 식곤증이 오잖아요 다 자요 저녁까지 또 먹게 해요 저녁에 들이고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 사려밭 과부 역할을 하는 그 어머니를 보시고 우리 사형제 굶어 안 죽게 하시고 장로 하나 목사 셋으로 살게 해주셨어요 저는 어머니만 생각하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사려밭 과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잘 살고 있구나 마태봉 14장에 보면 13절 이하에 보면 베시다 들력에 어린 소년이 바친 호병이의 기적의 사건이 나와요 너무 귀한 사건에서 보금서 사보금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목회활동 후기에 있었던 일인데요 하루 종일 예수님 따라다 말씀 듣다 보니 시간 간 줄 몰라요 그래서 벌써 저녁 때가 되었어요 다 배가 고파요 예수님도 배가 고프고 제자들도 배가 고파요 그때 예수님 엉뚱한 얘기 하셔요 제자들 보고 이 사람들 그냥 가면 굶어 죽는다 허기자 죽는다 뭐 좀 먹여서 보내라 제자들 깜짝 놀라요 먹을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나중에 보면 그 먹은 사람이 장정 5천명 그럼 아이들 여자들까지 합치면 2만명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뭘 가지고 먹여요 그 제자 하나가 부정적인 얘기 하죠 선생님 이 많은 사람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장정 하루품 깝이시요 요새 계산을 하면 2천만원 내지 3천만원 있어야 2, 3천원짜리 먹이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돈이 있다 걔도 이거 파는 데 음식 파는 데가 없는데 이 많은 사람은 어디다가 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 보면 때로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인원될 때 있습니다 그때 제발 제발 부정적인 사람 되지 마세요 또 새로 목사님 오시면 여러가지 일들이 있을텐데 제발 부정적인 사람 되지 마세요 그러면 그분도 복을 못 받고 교회도 복을 못 받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애쓰세요 예수님이 2천만원 3천만원 어디 있습니까 식당이 어디 있습니까 맞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부정적인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왜 한지 이해가 안되잖아요 왜 오늘 또 예배드리면서 사도신경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 사도신경이 뭡니까 나는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못할게 없는 분을 믿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무슨 인원을 할 때 보면 자기 생각이 아니면 그거 하지 맙시다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곤란해요 왠만하면은 부정적인 사람 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실 때에 나도 복받고 우리 교회도 복받고 자손들까지 다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제자들이 부정적인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부정적인 사람을 긍정적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이 많은 사람이 다 무리무리지 않쳐라 소리쳐가지고 앉혔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제자들이 가서 사이사이 다니면서 혹시 음식 가져온 사람 있으면 내놔봐라 개라 유대인들 음식을 다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유대인들 그때 다 배낭을 메고 다녔는데 배낭 속에 여러가지 물품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꼭 있는 것은 빵입니다 어디 사 먹을 데가 없으니까 다 배낭 안에 빵이 들어있어요 그때 예수님 제자들 통해서 음식 있는 분 내놓으세요 음식 있는 분 내놔보세요 우리 주님이 찾으십니다 그때에 갈등이 오죠 왜? 배낭에 빵이 들어있어요 이거 내놓으면 나는 어떻게 앞으로 어떡하지? 배고플 때 어떡하지? 내놓을까 말까? 내놓을까 말까? 그러다가 에이 모른 채 하고 있자 딱 있어 근데 어른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착한 어린아이가 아침에 엄마가 너 배고프도 이거 먹어라 하면서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저는 보리떡 다섯 개가 아니고 왜 하필 보리떡 다섯 갤까? 빵 다섯 개가 아니고 보리떡 다섯 개 왜? 가난한 우리 어릴 때요 본보리 개떡이라는 게 있어요 본보리 개떡 욕이 아닙니다 그게 본보리 개떡 보리살로 한 것도 아니고 보리살 찢다가 아직 껍질이 붙어있는 이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는데 맛도 없고 씹은 맛도 없어요 그래서 샅가리를 좀 집어넣어가지고 하면 맛이 좀 있어요 참 먹기 싫은 떡이 본보리 개떡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님께 바친 아이가 보리떡 다섯 개 아휴 그거 어떻게 먹었지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가난한 집에 아이들 도시락이었어요 자기가 안 먹고 배고플 때 안 먹고 그걸 바쳤어요 예수님께 그걸 들고 축복이도 하신 거예요 이 작은 것으로 하나님 이 많은 사람 다 먹이고 남게 해 주옵소서 아마 거기 사람들도 여러분 저는 아멘 아했을 거예요 이 작은 것으로 이 많은 사람 다 먹고 남게 해 주세요 그래도 아멘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일어났는 일인데도 다 알아요 여러분 아멘을 다 하고 난 뒤에 제자들 나오라고 다 떼줘요 볼 때 반죽 갈라고 주고 반죽 갈라고 주고 반죽 갈라고 주고 다섯 개 다 주는 게 아직까지 있어요 또 주고 또 주고 제자들이 가지고 가서 또 나눠주는데도 또 이만해지고 나눠주는데도 또 이만해지고 또 그들이 옆에서 나눠주고 나누는데 또 커지고 커지고 이렇게 해서 2만 명이 다 나눠 먹고 고기도 그렇게 하고 끝이 없어요 다 배불리 먹은 뒤에 고기는 더러우니까 버리고 빵을 다 걷어보라 남은 게 열두 강줄이에요 열두 바구니 여러분 어린아이가 순수하게 예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자기 희생을 각오합니다 내 밥 점심 굶고 내 저녁 굶고 집에 가면 있지 하고 내놓은 그 성김이 몇 배입니까 2,3천 짜리밖에 안 될 그 도시락이 2,000만은 3,000만이 됐어요 만배로 부르라는 만배로 축복이 만배로 따라오는 거에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상상을 초월해요 사로바 가부의 축복이나 우리 어머니의 축복이나 고구마에 대한 축복이나 어린아이 바친 축복이나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 섬김의 기준은요 어떨 때 섬긴냐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인원하다가 돈 들어갈 일 인원하잖아요 이번 이 일 하는데 돈이 얼마쯤 들어갑니다 하고 얘기하면 그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번에 그래 들어가면 내가 우리 가정이 얼마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와요 그 첫 번째 오는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앞으로 꼭 그걸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주는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그 마음의 결정을 딱 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와서 너 무슨 돈이 있나 너 그 돈 있으면 이거 이거 너 집에 이렇게 쓸 일이 많은데 하면서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얘기하는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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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점점 액수가 줄어들어요 그 교훈을 주는 이야기 하나 있는데 여러분 미국하고 캐나다 사이에 나예가라 강이 흘러요 거기 나예가라 폭포가 유명하잖아요 저는 거기 여러 번 가봤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나예가라에서 20분 정도 떨어진 곳에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버팔로 대학을 늘 자주 거기에 놀러 갔어요 그런데 나예가라 강 미국 쪽으로 쭉 차를 타고 가다 보면 한참 가다 보면 조그만 교회가 하나 나와요 조그만 교회 제가 교회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조그만 교회가 나오는데 얼마나 작으냐 문을 열고 24시간 문이 열려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강단이 이렇게 하나쫄만 하는 게 있고 그 앞에 6명 안톡 돼 있어요 6명 얼마나 작은 교회입니까 6명 안톡 돼 있는 교회 그게 진짜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얽힌 이야기가 뭐냐 그 근처에 부자 큰 부자가 살았어요 이분이 죽을 병이 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삶이니까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인생하게 살았고 하나님 쓰는 사업에 동참 못했는데 이 병 낫게만 해주시면 내가 큰 교회를 하나 큰 큰음 빼고 교회 하나를 지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때 마음에 큰 이야기는 아니지만 마음에 멋진 교회를 하나 바치고 싶었어요 왜? 죽기 전에 돈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화장실 갈 때 바쁘지 올 때 안 바빠요 교회를 마음에 처음에는 큰 교회 찍고 싶었는데 돈이 아까워요 큰 교회에서 점점점점 적은 교회 적은 교회 적은 교회 하다가 마지막 결정한 게 고교회입니다 여섯 명이 들어가는 교회예요 세계 관광객이 오면 다 거기 들려봐요 의자에 다 앉아봐요 거기 이 얘기를 들어요 이름 부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보면 항상 서운을 잘해요 내가 이게 해결되면 해결되면 가닥 해결된 지에 그대로 하는 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첫 번째 마음이 교회를 하나 짓겠습니다 큰 교회를 짓겠습니다 그걸 지어야 되는데 사탄이 자꾸 자꾸 인색한 마음이 들어오게 해서 못 지켜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김에 대해서는요 항상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성김의 방법은 우리가 헌신의 첫 번째죠 이 몸 이 몸을 하나님 기반 예배 때 어떤 일에서 갖다 바쳐야 돼요 이게 정말 신앙인에게는 가장 귀한 성김이에요 이 몸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구역 식구들이나 가족도 안 나온 사람들은 꼭 구원해야 돼요 예배를 잘 예배를 잘 드린 분들은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어요 예배 참여가 중요해요 저는 우리 내당 교회에서 장례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심호할 때 장례식에 있으면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제발 입관 예배 장례 예배 하관 예배 많이 참석해 달라고 그때는 적어도 3, 40명씩 참석을 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에 이게 너무 약해져 버렸어요 장례에 거의 제가 한 번씩 가보면 교육자하고 구역 지도자하고 한두 명 우리 운구연 없으면요 어떤 데는 영 예배 드릴 사람이 없어요 안됩니다 다 밥 모으면 어쩔 수 없지만 중직자들부터 장례 예배만은 여러분 많이 참석하십시오 왜냐하면 가장 슬픔을 당하고 또 안멘삼이 많이 와 보잖아요 그때 교회 다니는 분 예배 장례 이렇다고 쫙 보여주면 저절로 그게 전도가 되고 저절로 그게 예수 믿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 하나가 자기 집에 장례가 났는데 너무 안 오니까 저희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제부터 우리 교회 장례에 꼭 참석해 보겠습니다 우리 장례는 너무 안 오니까 참 섭섭하대요 여러분 앞으로 장례 정말 슬픔 당한 가정에는요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됩니다 헌물 헌금 여러분 온전한 11주를 꼭 들으십시오 그래야 복을 받아요 감사하십시오 특별 헌금 필요할 때 하십시오 이 작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과부의 엽점 두니피 예수님 칭찬하셨어요 절대 이거 몇 분 안 되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자와 과부의 엽점도 있는 걸 보잖아요 제자들은 다 부자가 쫘라라 넣는 걸 보고 부러워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인간들은 사람들은요 단순 비교를 해요 많이 넣었구나 땡그랑땡그랑 두 개밖에 안 넣었구나 아니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 보실 때는 프로테이지를 봐요 저분 가진 게 얼만데 몇 프로 저 과부는 두 님 넣었지만 전 재산 다 넣었다 축복이 달라져요 우리는 이 헌금에 대해서는 여러분 참 물질복을 받기 위해서는 꼭 각오하십시오 시간 시간적인 헌신 우리 쪼개서 시간을 바치십시오 그래서 예배 드리기 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벽 기도도 두 번 했죠 다섯시 여섯시 두 번 했어요 왜 다섯시 못 나오면 여섯시 나오고 여섯시 못 나오면 다섯시 나오게 하려고 1,2,3번 왜 합니까 한 번 모이면 되지 시간이 안 맞는 분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중복기도 헌신 중복기도 섬김 너무 귀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 위해서 계속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십시오 별것 아닌 것 같죠 엄청난 결과가 따라와요 엄청난 축복이 따라와요 대충복기도 대상자들께 변화가 오고 그 다음에 기도한 나에게 엄청난 축복이 따라와요 재능으로 봉사하십시오 재능으로 섬기십시오 하나님 주신 재능 섬길수록 더 나아집니다 전도 끝이 없습니다 교회에 섬긴데 무조건 여러분이 한 번 섬겨보십시오 계산하지 마시고 섬겨보십시오 남 얘기 듣지 말고 섬겨보십시오 섬김의 축복은요 전도서 11장 1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1절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실천했어요 내 물이 내려간데 내 먹을먹던 떡을 가지고 내 먹으면 되는데 안 먹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물 위에 던져요 둥둥 떠내려간데 그 밑에 누군가 배고픈 사람을 그거 건져 먹는다 그러면 희생이잖아요 던져놨어요 내 먹고 싶은 걸 던져놨는데 누군가 먹었어요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먼 훗날에 내게 축복으로 몇 배가 들어올지 몰라요 이게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이제 말씀 들으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동생이 한 사람 죽어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달려 배를 타고 들어왔다고 건져왔는데 그게 형님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섬김이란 것이 바로 이런 축복이 따라옵니다 사라밥과 떡 하나 엘리야에게 준 거 그게 뭐 대단합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는 모자가 그 가뭄 속에서 굶는 일이 없이 살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고구마 그거 돈을 지 몇 분 됩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뱃세다이 들리게 어린아이 받친 거 어린아이 도시야 하나인데 그게 뭐 대단합니까 그러나 섬겼을 때 만 배로 2만 명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얼마로 계산될지 모르는 게 섬김에 대한 축복입니다 우리 내단 가족들은 이제까지 어떻게 사셨던 간에 앞으로 눈을 찾고 멀리 보십시오 도울 사람이 없는가 우리 교회가 항상 우리 당매원들이 마음을 크게 여으십시오 지금 도울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내단 교회가 자랑거리가 나눔의 잔치였는데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참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도와주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좋아졌습니다 앞으로 새 목사님 오시면 무슨 프로그램이 나올지 모릅니다 기대하시면서 부정적인 사람 되지 마시고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동참하십시오 섬김에 내가 동참할 때 내가 복받고 나만 복받는 우리 자녀 손들까지 다 복을 받는 걸 꼭 명심하고 섬김에 축복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우리 내단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에 우리 예배 드리면서 섬김에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내단 가족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이제부터 더 내가 섬길 사람이 없는가 내가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 내가 희생하면서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계속 되어져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섬김의 모델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섬김으로 통해서 나도 우리 자녀 손들이 다 복을 받는 우리 내단 교회가 복을 받는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간대 앞장서는 우리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꾼들 우리 일꾼들 우리 일꾼들 우리 일꾼들 우리 일꾼들 우리 일꾼들 우리 일꾼들